구이광 고속철도는 현재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고 긴 카르스트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철도입니다. 철도 연선의 자연 경치가 매우 독특하고 소수민족이 집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탄환 열차의 행적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해 보시죠. 출발지인 구이양에서는 맑은 공기와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체험할 수 있으며 유명한 황거수 대폭포를 구경하면서 대자연의 걸작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칭엔 고진을 찾아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뒤 열차는 두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인은 첸난 부이족 묘족자치주의 숲으로 33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생상태의 전원과 마을, 하곡이 있고 차밭에서는 찻잎다는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열차를 타고 중국 내 유일한 수이족 자치원인 구이조성 첸난주의 산두 수이족 자치원을 찾아 수이설을 구경갑니다. 수이족의 문자는 그림 문자와 상형 문자, 추상 문자를 겸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500여 개의 글자가 있는데 현재 사람들은 겨우 400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수이선은 수이족의 역경 백과전서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6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 고속철도가 충장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뚱족과 묘족이 집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이 솟은 뚱족 고대 건물이 질비하고 이 마을에는 안문주를 권하면서 손님을 뜨겁게 대접합니다. 이어 원생상태인 뚱족 노래가 시작됩니다. 중족은 밥은 몸을 보양하고 노래는 정신을 보양한다고 믿으며 걸음을 걸을 수만 있으면 춤을 추고 말을 할 줄만 알면 노래를 합니다. 구이저우에는 48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중국에서 윈난 다음으로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2시간 후 탄환열차는 구이저우를 떠나 광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풍요교로 불리는 산잔을 지나면 구이린의 산수는 세계 최고이고 양서의 산수는 계린보다 낫다는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리장의 산수, 시제이 경치도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광시의 마지막 역인 허자우에는 9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황효고진과 커자가옥이 있습니다. 허자우를 떠나 열차는 광둥경 내의 자오칭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자오칭은 링난문화와 광품문화의 발원지입니다. 중국 남방의 카르스트 지역인 윈구이 고원에서 이곳까지 오면 유명한 선경인 칠성암이 보입니다. 황비홈과 이소룡의 고향인 리산을 지나 열차는 구이광고속 철도의 종점인 광저온 압력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